자연의 햇살 가득 담아서 아삭아삭 기쁨을 드려요 청송사과 청송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청송사과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CM송입니다. 쉬운 멜로디에 우수한 청송사과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가사를 입혀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데요. 청송군은 청송사과 CM송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사과축제 등 지역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